이게 내한테 주는 다비가 다섯 마디 다음에 시작이다 하나 둘 셋 넷 저 멀리 희미해지는 나의 꿈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있었죠 은정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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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왜 저래 ouve 바로 지금 다 떨어져있어 단 넌 무대 안 망쳐, 내가 망치게 안 해, 만일 네가 틀리면 내가 바로잡아 줄게. 이렇게 하면 반음을 올리란 뜻이고 그리고 박자를 놓치면 이렇게 표시해줄게. 이렇게 하면 반음 속 깊은 곳에서 멈추지 않는 울림이 날 앞으로 이끌죠.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조심스럽게 내디뎌요. 가슴 가득히 두려움과 설레임을 하는 채. 비틀거리고 흔들려도 난 또 한 걸음을 내디뎌요. 언젠가 만날 내 꿈을 향해.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조심스럽게 내디뎌요. 가슴 가득히 두려움과 설레임을 하는 채. 비틀거리고 흔들려도 난 또 한 걸음을 내디뎌요. 언젠가 만날 내 꿈을 향해. 언젠가 만날 내 꿈을 향해. 언젠가 만날 내 꿈을 향해. 오늘의 것이 감사해요. 너가 다행히 가르카. 네네. 하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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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